두사람이 나와서 오늘 후반자 막대기를 돌릴텐데 두드릴때마다 다같이 한쪽씩 할텐데 친구들이 피아차를 막대기로 두드릴때마다 Muy bien 해보세요 시작 Muy bien Very good이라는 뜻이에요 Muy bien이라고 얘기해주고 막대기를 다음친구한테 넘기면 받는친구가 브라시아스라고 인사를 해보세요 시작 브라시아스 그럼 지금부터 다같이 켈린에게 세게 있는 태어난 태어로 드라시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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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만 있어 자 소현이 드라시아스 드라시아스 프리미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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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한 번씩 천천히 쳐 보자 자리에 앉아라 자리에 앉아